곰짜리 오유 곰짜리 오유 있습니다 반대로 돼있겠다 곰짜리 오유 먼저 빼마 곰짜리 오유 곰짜리 오유 곰짜리 오유 루카스가 아침에 된장국에 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원래는 브런치 카페를 가려고 했다가 돌솥밥집을 갔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어요 이제 과학관에 가는 길이에요 대전에 와서 운전을 하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여유롭고 이렇게 깜빡이 켜면 되게 잘 끼워주시고 운전하면서 클락션 소리를 거의 못 들었어요 지금 되게 스트레스 없이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어디라고 몇 바퀴를 들어와요 방학 때라 그런지 차가 되게 많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두 번째 차례 여기 바로 두 번째 차례 전자 사례를 두번째 이제 저는 도미를 다 먹어야지 지금 도미를 타러 왔어요 오늘 오늘의 첫번째는 10분후에 네이버가 왔습니다 오늘의 한주에 왔어요 나이 하나만 더 먹어야죠 나이 하나만 더 먹어야지 오늘의 한주에 왔습니다 오늘의 한주에 왔습니다 오늘의 일은 하루에 왔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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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volta 앉는 건데 개구리 열심히 걷는거니 온거랑 같이 끝내았면 사람들도 가득 있다가 오레이돌 nasze 너무 잘생겼어 제일 편하게는 없어 그러네 좀 이상하시겠다 무섭게 생겼어 이상하게 생겼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저는 세니놈의 한입 너무 잘생겼어 나는 그곳에서 한입의 한입 그리고 나는 두입의 한입 한입은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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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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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이 있는 중 그래서 많이 사라지지 않아 나이도 많이 사라졌어요 나이도 못하지만 은혜가 정말 많아요 나이도 못하네요 이리와 나이도 못한거같아요 짜증나? 응, 가짜 토끼야 한국국토정보공사 와우, 다음날에는 와서 오해잔 오해잔 아 또 오해 오해 안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